사랑의 맹세를 키스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을 위해서 기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좀만 참아. 감사합니다. 또 당할 줄 아세요? 응. 지옥이 좋아. 지옥이 좋아. 하하하하 우리 집에 들어와! 멍멍해진 가슴 등 뒤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사표를 내려면 나하고 상이라도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진짜 더 이상 시집가라는 얘기 듣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절대 들키지 말고 잘 살아봐요. 아버지가 사표를 내셨단다.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나보다 야. 서울에 누구 찾으러 왔다면서. 저희 집안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찾으러 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벌써 애를 낳아요. 생기면 바로 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세원 씨는요. 4시고 5시 구간에 그냥 숨풍 숨풍 생기는 대로 쑥쑥. 그 막내 동서가 한다는 스튜디오인가. 거기는 그 월수가 어떻게 되냐. 아 나 그 사람 굉장히 피곤하던데. 둘째 형도 몇 살이에요? 우리 초대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좀 치우시죠. 해가리 박아. 머리 박으라고!